아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 일단 내 경험상 전화 오면 무조건 언제 가겠다고 하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해 보고 얘기해 주겠다 무작정 일정 좀 잡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형사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내가 범행을 했냐가 아니고 그런 범행을 증거가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이 사건에서 경찰이 좀 무슨 증거를 수집했겠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증거를 수집할 것 같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게 좋을지 인정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하는 게 맞을지 결정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고소 범위가 조금 되게 불특정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좀 쟁점이 많은 사건도 있고요 이런 데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미리 연락금사 신청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 이렇게 전체 범행 중에서 한 뭐 어느 정도 범위가 고소가 진행됐나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전체 범행을 막 슬슬슬 본인 입으로 다 얘기를 해버려요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부인할 수 있는 범죄도 되게 없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이렇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기억이 안나고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전화로 와서 범죄 인정하십니까 하고 언제 뭐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하셨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왜냐 그러면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할 때 전화 통화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부인하냐 거짓말하는 거냐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할 말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수사관님들 중에 물론 많은 수사관님들이 되게 좋아요 요새는 매너 좋으시고 또 많이 배워오시고 배워서 나오시고 하시는데 일부는 되게 또 강압적이고 압박적이고 좀 그런 수사관님들도 계세요 그런 수사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해가지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4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안 쓰는 거겠죠 그럼 제가 먹고 못 살겠죠